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욕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욕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욕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목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에 욕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종들이 욕에게 와가지고 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또 재산도 다 불타 없어졌다는 이 보고를 하였고 조금 있다가 갈대야 사람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짐승들과 종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 있는 내 목퉁이를 침해 잔치하고 있었던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큰 사고가 나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욕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욕은 성령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은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욕이 가졌던 신앙간을 말씀으로 보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또 답을 찾으시고 또 이러한 욕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간이 되어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능 되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욕의 신앙간입니다 우리가 욕의 신앙간을 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욕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계속 욕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요하께 대답하여 이러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과 자녀와 종들을 다 없애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것이라고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욕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욕이 갑자기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이러한 문제가 닫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정말로 안다면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략을 바꾸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전략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몰래 들어와서 어두움과 허무함과 복잡한 심령을 갖다 줘서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를 무너뜩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갔는데 뱀 속에 들었다는 것은 하하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말로 또 불신앙의 말을 전달해서 넘어뜨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리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문화로 또 흑암 문화로 유혹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상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선곡이 더 중요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에도 학원과 예배 속에서 갈등하면서 결국 학원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교 때나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우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감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감명의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무성 문화를 통해서 점술로 또 우상 문화인 종교로 속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라는 이 본질이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일 때 비파와 수금을 다뤘던 천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음악을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고 또 사단의 전략을 알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욕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보면 가장 먼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을 때 욕이 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욕기 우리 1장 21절 말씀에 주시니도 여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하시니 여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큰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오면요 낙심하고 당황하고 또 넘어지고 흔들려야 되는데 욕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물론 보호하고 계시지만 욕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오면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욕은 이 순간에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욕이 몸에 병이 들어서 점점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있었던 부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욕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지금 육체는 병이 들어서 피부 가죽이 다 벗기듯이 아프지만 결국 하늘나라 갈 때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픔이 나에게는 전혀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내세감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말은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요비한 믿음의 고백이 욕기 23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백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두 배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응답을 하시느냐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고생을 실컷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냐 그러한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요백을 공격했지만 요백의 신앙을 요백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백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8장 38장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결단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노님들이 계신다면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 인생의 한 가정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인생의 작품이라고 믿어질 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꿔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노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노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욕입니다 두 번째는 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욕입니다 이 욕기서를 읽어보면 다섯 군데 이상 메시아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욕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욕은 보금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 본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본질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속지 않고 영적 본질인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또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응답이고 6월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6월절의 응답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있었고 또 집에 불이 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올림픽대로 해서 교통사고도 당하게 됐는데 이런 다양한 사고와 사건 속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주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인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인만위라 하리라 하셨으니 인을 버력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가 참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위드와 인만위라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또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와 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만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를 하였는가 하면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욕이 완전히 승리하고 난 뒤에 또 회개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욕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가 제일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말은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믿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영적 본질인 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욕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가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본질인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